일단 사랑을 하지 않는걸로 김사랑 누님이든 형수님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걸로 하고 최대한 사랑하지마 맞춰볼께요 길이 막혀있다 가만히있어 아 저 녀석 왠지 불안한데 좋다 근데 강한 파티야 파티 자체는 전투력은 괜찮아 자 지금 우선순위는 정해놓읍시다 일단은 노약자 애들부터 먼저 구해 분명 선택지가 나올거야 흑형을 고를것인가 아니면 게이블을 먼저 고를것인가 막 있잖아 누굴 먼저 구할것인가 이랬는데 다 필요없게 일단 애들 먼저야 무조건 애들 먼저 이걸 정해놓자 괜히 또 나중에 무조건 한쪽은 비난하거든 왜 날 구하지 않았지 이러면서 흑형 이거 정해놓고가 무조건 일단 애들 먼저 그 다음에는 어른들한테는 확률이 높은 사람 먼저 살 확률이 높은 사람 바로 가까이 있다던지 무조건 클램 클램은 무조건 우선순위 야 바퀴가 없어서 안 밀어져 이거 여기도 뭐 가지고 와야될거 같은데요 뭐 될거 지렛대같은거 아 클램은 웬만하면 안죽어 웬만하면 진짜 물론 캐니도 죽었지만 이거 좀 열어봐라 어 야 갈골있다 갈골 민치인거 같지 아씨 꿈쩍꿈쩍 속이 났어 샵 일루와 일루와 와아 잘싸워 뭐야 몽키스패너도 있네 잘됐다 쓰읍 주인공이 근데 좀 전투능력이 좀 뛰어나 역대 역대중에서 제일 시원시원한 액션이라고 해야될까 액션은 좀 걱정이 안해 액션은 좀 걱정이 안해 총도 잘 쏘고 파워를 열어라? 점프해야되는데 점프 긴급서비스 출동 그거 부릅시다 여기 돌려볼까 됐어? 케이블 이건가? 아 땡겨가 점프합시다 아니다 얘한테 말해서 연결하자 공개되면 훅형인가? 공개되면 훅형인가? 공개되면 훅형인가? 불안하다 공개되면 훅형 나를 원망할 것이야 땡겨지나? 구맹형 오른쪽 클릭 잠깐만 이걸 땡길려면 전원 연결해야 되지 않나요? 파워를 연결할 뭔가 여기 없나? 어디서 찾지? 그냥 다른 차에 연결하면 되는디 찾아보자 다른데 뭐있나? 아 여기 뭐 있는거 같은데? 점프선이다 점프선 배터리랑 배터리를 연결한 다음에 연결한 다음에 시동을 걸면은 저쪽 배터리가 연결이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차랑 하면 되겠구만 여기다 연결해 근데 옆에다 점프하면 되겠네 그리고 트럭크에 딱 있어 원래 배터리가 좀 시간 지나면 충전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시동 걸 그 파워를 필요해 벌어 벌어 해! 여기가 다 됐어 생각해보니까 다 됐어 우리 다 됐어?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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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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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뭐야 발사 뭐야 같이 가야지 그냥 같이 타고 가서 여기로 오고 타면 되잖아 아저씨 아이고! 아이씨 빨리 달려가 구해 빨리 오케이 아 깜짝이야 어어? 뭐야 왜이렇게 많아? 아이씨 총수 해두고 다 몰려왔나이씨 그냥 차를 타지 어어 게이브 녀석 맘에 드는데? 아아악! 아아아악! 아악! 아악! 총먹어 이녀석아 깜짝이야 아아악! 시끄러워요 아 놀래라 야야! 사다리! 사다리! 아.. 난 물리는 줄 알았네 주인공은 뭐가 없어 이 게임 사실 올라가 올라가 어어 올라가라고 아 이형이 이형님이 도와주시네 잠깐 형님이요 피 튀었다고? 피 튀어서 눈에 들어가거나 입에 들어가면 그 짜는거 야 개바나 이곳이 잘생겼어 뭐 이거 수상아 피 튀는거 계획같은거 제 계획을 말할게 우리 잣 됐습니다 아 예 하핳핰힣 아 나도 막고 올거야? 어어? 나도 몰라 이제 어? 뭐 모르면 또 내 툴림이라고 하려고? erm쳐 조용히해 말하자 조용히하라고 시끄러줘요 또 싸우기 사가네 이 녀석들이 그 오오오오오 스톱 어? 저기 누가 있어 우릴 구해줄 사람이야 wait was this all a trap? 여기 있는거 다 한다 모습을 드러내라 뭐 사라졌다고? 능력장갑? I'm going to see what I can find out Be careful 아이씨 지금 위기와 상황이 가는것도 이상한데 또 준비해야 되는건가? 총이 왜 떠있지? 되게 빨리 움직인다잉? 아이씨 뭔데? 누군데? 와 좀비 진짜 많다 진짜 너무 많아 뭐야 여기 있잖아? 여기 보고 있는데? 야 뭐하냐? 소리 다나는디? 대화하자 천천히 뒤로 돌아줘야겠어 슬로리 슬로리 퀵퀵 야 이거 짝퉁인가 본데 허수아비 아니야? 옷이다 옷! 야 짝퉁이야! 헤헤 옷만있어 모자랑 속았어 속았어 뒤에 뒤에 아이씨 아이씨 너희 너희 두 분이 그 친구들 그 친구들 그 여자들 그 여자들 저 그 여자들 지금 그 여자들 그 여자들 그 여자들 내가 쏟아줄게 맞어? 그래 맞아 고삐뿌리야 많은 걸 이랬어 인성도 이랬어 뤼치먼드랑 관련 있는거지 대화점에 걸려들었구요 쏘지는 말자 오케이 클랩 좋았다 어때 지져서 잡았다 이녀석 다 총있어 엠포야? 뤼치먼드랑 얘기하는거지 뭐? 그 놈은 우리의 적이다 아비 이 놈은 동료들 그 놈은 동료들 확실하게 무슨 감정적으로 할수 없어 봐봐 그 놈은 그 놈은 없어 뤼치먼드랑 똑같이 뤼치먼드랑 새로운 동료들 그 놈의 동료들 믿을 수 있어 근데 확실하게 무슨 말이야? 그 놈은 동료들 그 놈은 리치먼드랑 그 놈은? 그 놈은 그 놈은? 그 놈은? 그 놈은? 오 엘리노트와 케익 그 놈의 중간에 그 놈을 가면 이리와는 이 놈은? 빨리 움직여 우리가 가야겠어 지금 그냥 가야겠어 너는 그가 자국을 하던데. 어떤 아이디아야? 그가 통신술도 있어? 그건... 정말 필요없어 아... 진짜...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났습니다 너의 핸드폰은? 아비, 형... 내가 믿을까? 감사합니다 준비됐어? 헤이 눈이 맑아 뭐야 진짜 지저스잖아 폴 폴 지저스 클랩 눈썹 얇은데? 수상한데? 어찌됐든 전체적인 얼굴을 봤을 때 약간 믿을만한 스타일이야 어쩔 수 없어 믿고 가야됩니다 아니면 뭐 쏘지 뭐 드라마에 나와요? 아 그래? 옛날 기억이야 애기 데리고 다녔을 때 뭐지? 리치먼트에서? 설마 얘랑 과거에요 그거 차 버려 차 버려 저 저 저 저 저 설명하지마 얘들아 자녀분 말하지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안아주지 않아줘 입을 막느냐고 쒸쒸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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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쒸쒸쒸쒸 쒸쒸쒸쒸쒸쒸 쒸쒸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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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쒸쒸쒸 아주 많은 사랑 뭐.. 13살? 쒸쒸쒸 부모님을 말했어? 이제는 없지만 너무 다 말하는거 아냐? 야 이상한 거 돈 내 얘기 하지마 뭐야 뉴 프렌티어잖아 가지마 가지마 이 때 갔었구나 괜찮아요 그거 좋네요 뭐야 두 개밖에 없어 무조건 가는 거잖아 괜찮아요 너 천만에 가자 가지말자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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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뉴 프렌티어가 옛날에는 켄차 타고 있어 근데 점점 이상해졌다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그렇게 옛날은 아닌 거 같은데 얼마나 옛날이지 가지마 그냥 자꾸 각오가 나오냐 헷갈리게 this tunnel's were abandoned decades ago but I've heard you can get through here's hoping 내게 소수 GB 제게 계획 Funk 내게 데리고 picture 좀 적음 마을 Primary 월 никаких 남쪽에서 이사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신. 제가 ゴ boots 제가 one 죄 그럼... 제가 더 빨리 말했을때 말했을때 정말 말했을때 야, 얘도 인장이 있는데? 그 몬스터들과 함께 있었어? 다들 그런거지 지금 우리의, 우리의 적이거든 지금 유프랑키요, 걔네들 아, 이거 애매해졌네 거기 들어갔나봐 괜찮을때 아, 큰일났네 이거 저건 과거고 갔나보지 갔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건 과거고 거기 있다가 도망쳤다고 그랬잖아 클립 리치맨 제가 더 빨리 봤을때 그냥... 그냥 못냐라 그래서 우리가 오픈 앞에다 이 동네에 내가 떠났다 너희들 계획하고 계시나요? 쉿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야지 아무것도 볼 수 있을까? 흘렀다 조용히 해 조용히 1에서 썼던 스폰 피 못치고 가면 안되나? 도와줘 게이브 도와줘 아씨 총 어디갔냐 나 야 빨리 도와줘 아우 지저스 지저스 크라이스트 개달 싸우잖아 야 아 이거 쏘면 안되는데 어그로워 아 이거 총 안쓰고 다 가자 이거 타자 지차는 뭐야 들어가 들어가 안에 들어가 아마도 이어가 к자 알전빛 아마도 ну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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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아마도 아마도 아 아마도 어? 뭐야? 어? 뭐야? 봤나 본데? 너는 뭐라고 그러지? 도대체! 자, 이제 가야 돼! 어? 뭐야? 봤나 본데? 어? 뭐야? 봤나 본데? 그저 그저? 아, 이제 가야 돼 어? 뭐야? 뭐야? 아, 들었네 프론티어 자, 이제 가야 돼 우리, 우리 계속 움직여야 돼 아니, 너는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왜? 왜? 옛내네 괜찮았다고 아, 정말 알았지 너는 하나? 왜? 왜? she has a right to her secrets like you have a right to your secrets is the point you're miss the ج거겠죠 son don't you see we bring her to richmond. they'll give us whatever we want medical health for kate she is our bargaining chip mismatch to Zelim you don't know them won't know until we drive she's not a bargaining chip..she's a friend how's that for days xD how's that for days? 가까etes i'm not doing this 내게 맞지? 내게 맞지? 나는 지금 내게 맞지? 내게 맞지? 저쪽에서 내게 맞지? 아.. 그 문이 미친. 잡을지. 왜 이런 사람은 없지? 이걸로 사야할 필요가? 이걸로 사야할 필요가? 그리고 우리 모두 깜짝 놀라. 아.. 아.. 이렇게.. 아.. 그냥 이런거는.. 아.. 더욱더 걸어버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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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일건 아닌데 왜 선택지에 이거밖에 없냐 계속 움직여 제가 먼저 총을 겨눈건 사실이야 개판 되겠구만 중변중에 한명을 내 손으로 부른 줄이야 저 설명을 해 미쳐버렸다 그래 다섯명에 정확하게 진실적으로 클램은 떠났나보네 아 이거 완전 비밀되면 이게 애매해진데 비밀은 안좋긴한데 어쩔수 없어 그렇다고 말할 여기서 하기에는 아주 애매해 다 설명할 것 같다 왜냐면 얘도 뉴프런티였는데 내용을 모르거든 거기서 어떻게 된건지 어떻게 나왔는지 말을 안해줘서 벌써 도착한거야 이거 어쩔수가 없어 여기서는 말을 안하는게 좋은거 같아 다섯명에 풀파티가 순식간에 반 도망갔어 괜찮은데 파티 많을수록 더 구려지기때문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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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 네 의사는 어디갔어 의사는 어디갔어 펀 펀 이즈 펀이 뭘 보관해 뭘 보관해 이 와중에도 그걸 필 생각을 해 아 저기 클램이 자 저거 뭐야 클램이 있는거 같은데 기분탓인가 창문에서 봤는데 귀신인가 도움이 요청하나 왔어요 크런티였는지도 모르고 나 본거 같은데 잘 못봤나 난 봤는데 네 ㅎ 여러분들도 봤죠 나도 남아본게 아니었구나 나 옆에 있는 줄 알았네 그녀가 죽게 두 손 뭐? 가서 인사를 한다고? 펴려달라고? 될까? 걔네들은 스스로도 4분이 있던데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구걸하러 가는 것 같아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너도 안 돼 내가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 예수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우리의 길이 안 될 것 같아 너가 안 돼 너는 처음에 가고 너는 처음에 가고 아, 저 동네 또 너는 다시? 너는 죽을때는 것 같네 그녀는 의료 도와야 그리고 우리의 사람도 함께 도와준다 네, 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의 사람도 함께 도와준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준다, 제발 도와준다 만약에 우리의 병원에 안 가면 죽을때 그러면 내가 죽을때 너희가 죽을때 너희의 침투 뭐? 넌 우리에게 도와줘야 할거야 넌 너한테 도와줘야 할거야 내 사람은, 너의 문제 그 여자, 너의 사람을 죽였어? 그 애는 그 애였어, 그리고 그 애는? 게이브? 그 애가 바로 옆에 남아있고 죽을거야 그 애가 도와줘야 할거야 제발! 케이트 스타인! 그 애가 도와줘! 그렇게 심장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 모든 걸 시작했을때 처음에 시작했을때 넌 프레스컷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못해 우리 집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못해 프레스컷, 맞다 그 모든 상황이 미쳤다 일어났어! 이제 끝났어! 내가 지금 할 수 없을때 내 아저씨 죽어 넌 알았으니, 넌 우린 우린 이거 걸려드는 것 같은데 이제 모두! 총을 낮아주세요 여기 할 수 없을때는 좋은 생각이네 이제는 너희들 던져버리지 못해 저는 좋은 믿음으로 보여줄게 좋고 쉽고 여러분! 던져버리지 던져버리지 트립 제발 넌 보스 그래 오케이 손을 뒤에서 케이틴은 들고 있어야지 야 손을 머리 케이틴은 들고 있어야지 뭐야? 형! 형? 데에드? 형이? 여기? 대빵이요? 허허허허... 끝난거야? 야 형이 여깄어! 야 잘됐다 그래도 구해주면 주겠다 그쵸? 와... 이건 뭔 아침대로 하면 아냐? 내가 어디까지 고른거? 어? 다른사람들은 어떻게 몰랐나? 이래서 악연의 사실이야? 그를... 구해준다 뭐... 지저스... 그를 믿나? 믿는다 85% 그 다음에... 콘레드를 죽인다 90% 아 다행이다 나 죽이기 좀 그랬거든? 근데 다른사람도 그냥 죽여버렸네 콘레드형 그 흑형형 있잖아 흑형 싸버린다가 90%네 한 50% 나올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다클렘 골랐네 다 싸버렸어? 아 다행이야 나만 그런줄 알았네 아 나 죽인게 좀 그랬거든 그... 아... 이건 뭐지? 리치몬드? 리치몬드로 가서 뭐 하는거? 이것도 95%네 다행이다 이거 두번째 뭐야? 두번째만 빼고 다 비슷해 서렌더 아 항복하기 아 항복해서 내려간거 얘기하는건가? 그것만 40%나오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했어 나도 평범하다 나도 평범한 사람이야 맨날 이상했는데 클렘은 0순위다 에피스리도 하고싶지만 한글이 나와야합니다 한글화 해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글 나오면 또 하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시즌2보다 프론티어가 훨씬 잘 만들었어요 1 괜찮았고 2는 좀 별로였어 2는 좀 별로였고 이번에 나온 3 프론티어는 괜찮은거 같아요 잘 만든거 같애 궁금하다 와... 야 그러면은 딸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쟤네들 완전 복잡해지는데 그쵸? 아 그리고 다행이야 형수님이랑 더 안친해줘서 다행이야 와... 큰일날뻔했네 뭐 형이 나와 거기서 그 쟤네 집단이 좀 완전 나쁜 집단은 아닌거 같기도 하고 온건파랑 강경파 이렇게 나눠져있나봐 그쵸? 부하들이 딸 죽인거잖아 애매해졌지 누가 줄빳다라고? 줄빳다라고? 줄빳다라는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 에피소드 한글자막 검수 담당했던 마셜이라고 합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마셜님 정말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한글 패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아까 한개정도 좀 이상한 구간이 있었어 그거 뭐였죠? 시간이 시간 뭐였더라? 그거 좀 이상했던거 같애 그거는 좀 고쳐야 될거 같애요 네 원래 한글 패치하다보면은 한두군데 좀 이상할 때가 있거든 그것만 그거 뭐였죠? 아까 이상했던거? 시간이 해결해줄거야 거기 거기 좀 이상했던거 같애요 거기 좀 이상했던거 같애요 음... 애매한 문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무보수로 한글 패치해주신 분들이라 정말 넘나 감사드린다는거 다음 게임 갈게요 다음 게임은 메트로 어떻게 하던거 메트로 라스트라이트 갈게요